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을 위한 재활, 돌봄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늘어나는 서비스 수요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인데요. 그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달부터 발달재활서비스와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지원 규모가 늘어납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위해 언어와 미술음악, 심리, 운동 등의 재활치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서비스입니다. 먼저 장애 미등록 영유아 등의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이달부터 서비스 지원 인원을 6만 9천 명에서 7만 9천 명으로 1만 명 확대합니다. 또한 재활치료 비용으로 인한 가계 부담의 실질적 경감을 위해 바우처 지원액을 월 22만원에서 25만원으로 3만원 인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단가 정보를 공개할 때 전년도 단가와 인상 비율을 함께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는 만 18세 미만 중증장애아동의 가정에 장애아 돌봄일을 파견해 직접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연간 돌봄시간은 840시간이었지만 올해는 중증장애아동 8천 명에 대해 연간 960시간의 돌봄시간을 확대해 지원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할 경우 무료로 제공되며 소득기준 초과 시에도 본인부담화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